자, 세계로 반찬 집행에 속여서 오늘 이곳은 뇌칸언니와 갓바이 노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노래는 마음을 취합니다. 노래는 뇌칸언니와 갓바이 노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노래는 뇌칸언니와 갓바이 노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남은 이마여 여사여 비풀시고 해고사 나를 알겠지 자, 노래는 맘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노래는 모두의 노래는 이 노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십자가 나를 알게 된다 이 노래는 밤은 기쁜데 가만히 가는 길을 한명이 많았네 촛불 켜고 숨을 안아온 내 마음을 길 소리 할 길 없을 악성 때문에 약사 이럴 때 너무 시끄러 한명이 많았네 불가하십시오